1-67페이지 B단계 31번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는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5 빼기 3이니까 얼마야? 2가 되겠지 좀 마이너스 4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네 여기서 8분의 1이 나와 안나와 나오겠지 자 이거 이럴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가는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건 2.25이니까 얘는 1.5고 얘가 제일 작네 그러니까 가장 큰 수는 얘고 가장 작은 수는 이게 되겠지 그래서 33번 자 A가 B보다 크고 A 합하기 양수이면 A는 양수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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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면 A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것이면 A는 어떻게 되겠어 큰게 양수고 작은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곱한게 음수가 되겠지 응 그럼 둘 다 음수가 되겠지 네 네 A, B는 모두 0이 아니다 근데 합한게 0이야 그럼 A, B는 음수가 되겠지 이것도 음수가 되겠네 알았어? 네 네